금요일날 퇴근해 집에 왔는데 좋은 소식 있습니다. 좋은 소식. 집에 오자마자 좋은 소식. 금요일도 좋지만 주무실 애들은 중간고섭이란이라서 안 좋지만 저는 좋아요. 보이네요. 구글에서 애드센스 핀번호를 주거든요. 그거를 보내 왔습니다. 구글 애드센스의 국제 허브가 말레이시아에 있네요. 말레이시아에서 날라왔어요. 보냈다는 걸 2주 지났는데 안 와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메일밖에 2주 만에 왔습니다. 계정관련 중요정보 동봉. 7월일로 그냥 핀번호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. 만약에 번호가 들어있네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있고. 번호가 들어있죠. 이 번호 받으려고. 감사합니다. 도와준 분들이 많아요. 우리 학교 자료들도 감사하고. 초창교회 도와줬던 경북이상 자료들도 감사하고. 교회 관련 여러분들도 감사하고. 최근에 같이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. 감사합니다. 최근에 알고 있으면 좀 탄 것 같아요. 갑자기 구독자 수가 막 10만, 100만에 비하면 안 보다니지만 매일마다 몇십씩 늘어나고 하니까. 감사하죠. 선하게 좋은 곳에 이 방이 흘러가도록 예를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 끝 끝 끝 끝